김정인 대표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분 당선됐으면 좋겠어요. 어떤 분 당선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대표님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? 기분이 상쾌하고 좋죠. 상쾌하고 좋죠. 상쾌하고 좋죠. 혹시 제가 좀... 뭐? 앞으로 한 번 써보려고 그래. 직접 SNS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가끔 가다 한 번씩 해보려고. 대표님 유학 가신다 그랬는데 그건 언제쯤? 독일에 한 번 가신다 그랬어요?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? 좋은 기획 동안에 안 가기로 했어요. 뭔가 더 큰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궁금했어? 큰일은 무슨 큰일이 또 있나?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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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